속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세상에서 달아날 필요는 없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공부는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있으니 반드시 가슴 속의 욕망을 없애고 마음을 재처럼 만들 필요는 없다. 내 몸이 언제나 한가한 곳에 머물면 누가 영욕과 득실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편안하면 누가 시비와 이해로 어둡게 하겠는가. 큰 울타리 밑에서 개와 닭의 소리를 들으면 구름 속에서 살아가듯 황홀하기 그지없고 서재에서 매묘와 까마귀의 울음을 들으면 비로소 고요 속에 깃든 세상을 볼 수 있다. 내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않으면 어찌 이득과 복록의 유혹을 걱정하고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으면 어찌 벼슬살이의 위험을 느끼겠는가. 산림 속 샘물과 바위 사이를 거닐면 세상의 찌든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시와 그림에 빠져 편안히 지내노라면 속새에 물든 기운이 점차 사그라뜬다. 군자는 놀이로 뜻을 이뤄서는 안되고 늘 처지에 맞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봄날의 기상은 활발하고 화려하여 사람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하지만 흰 구름 떠가고 맑은 바람 불어오는 가을날 정치를 따를 수가 있겠는가. 난초와 계수나무는 향기를 흩날리고 강물과 하늘은 같은 색으로 물들며 하늘에 뜬 달이 강물에 환히 비치니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함께 깨끗해진다. 글자 한자 알지 못해도 시심이 우러나면 시를 짓는 사람의 참된 뜻을 알 수 있고 계성 한 구절 을지 못해도 읊지 못해도 선의 맛을 알면 선교의 심오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마음이 흔들리면 활 그림자가 뱀으로 보이고 누워있는 바위가 엎드린 호랑이처럼 보이니 이는 마음속에 살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편하면 돌 호랑이가 갈매기로 보이고 개구리 우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들려오니 마주치는 겉마다 모두 다 아름답게 다가온다. 몸은 매여있지 않은 배와도 같으니 떠나가든 머무르든 그대로 둬야한다.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으니 칼로 배든 향을 바르든 무슨 상관이랴. 사람은 꾀꼬리가 지적이면 좋아하지만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싫어하고 꽃을 보면 갖고 싶은 생각을 하지만 잡초가 눈에 띄면 뽑아버리려고 하니 이는 모양과 기세만을 보기 때문이다. 만약 타고난 성품대로 그것들을 본다면 어느 것이 스스로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잘하려 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